.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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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이름은 푸우 이름은 푸우 왜 이 물건을 찾을 거예요? 작은 vieles. 이 물건은 고기요? 고기요? 아~~~ 다친 거를 키워줬다니 빅빅빅 돼가지고 반려동물이 됐네요 너무 신기해 오 여기가 현지인 맛집이라 그러던데? 진짜! 사람들이 많이 열고 있어 와우! 여기까지 봅시다 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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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많은 것 봐 진짜 지금 2시 14분 점심시간 한참 내놨는데 가리 꽉 차있어요 현지인 맛집은 거 같은 정말 아니 현지인보다 서양인들보다 많지만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뭘 먹을까요? 가격은 어때요? 가격이 굉장히 샷해요 이게 섬이라서 가게 좀 사악하거든요 거기 채영마이 그쪽에서 먹었을 때 보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조금씩 조금씩 비싸졌는데 방콕보다 비싼 느낌이었어요 밥값이 근데 여기는 지금 훨씬 싸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가성비가 있어서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우리 고기를 빼놓으셨죠 일단 우리 구운 고기는 100바트 정도 하는데 삼겹살 같은건가? 삼겹살 같은거 같아요 공심채 모닝글로리 공심채는 70바트 여기서 물가 너무 비싸고 150바트씩 했거든요 파타이가 그래서 파타이만 두개 시켜서 먹다가 여기 오늘 포식하겠네 고기 먹는다 오랜만에 닭잎 뒷면수 다 에이 과자 뚝킹 아 뚝킹 스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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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양배추 같이 싸먹으라고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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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장 기름가루 합친거같은 섞어가지고 한쌍 크게 맛있어 오랜만에 고향의 맛을 느껴본다 삼겹살 매콤 달달짭짭 약간 간장게장 음 마이 삼겹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에메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메리. 안녕하세요, 에메리. 자연 aggregateorro untak foreverüre industrie 끝 Truth. Scriptures to the earth & create Oni in the One Most Signent through La La Âude tap a vyose Haapugici. I want to rent a kayak. No rent, you can use it all the time, see sportavy. And take it yourself, yes. Safety. Safety, everything. Ah, okay. Thank you. Wow, thank you. 에헤헤헤 노를 챙겨서 챙겨갑시다 오 조심 조심해요 잠깐만 앉아서 가도 돼 조심 조심 천천히 앉아 앉아 낮게 앉아 예 천천히 천천히 앉아 천천히 갑니다 우와 개술이야 대박 낙원이야 뭔일이야 왜 이런덴인지 몰랐어 대박 물빛 예수 너무 신기해 우와 아오 나올 것 같아 진짜 나뭇잎만 움직여 저기 새가 있거든 아 새가 막 어 원숭이가 찍어야 되는데 핸드폰도 없어 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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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봐 여기 여기 서봐 한번 서봐 여기 서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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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랍 서랍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진짜. 원숭이. 원숭이가 더 있어. 그게 자연에서. 응. 일단은 저게 배 올라타서 막 큰일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 긴장했어?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니 못 이겨요. 인간은 아무 도구 없이는 못 이겨요. 어떤 동물도. 작은 뽀뽀. 아아아아아아악. 저게 뽀뽀야? 뭐죠? 아 뽀뽀. 작은 뽀뽀? 호포라고 하겠죠? 너무 겨울 같은데? 숙소 저쪽으로 있는 건가 봐 이쪽 말고 그런가?